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나로 카벌 대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력 아 그렇지 아 위험할 뻔했다 물력 어디있지 됐어 들어갑니다 바로 아 설마 이걸 제가 못 깨겠습니까 끝날 기세인데 벌써 어 2번 왔다갔다 해야겠다 한 번 왔다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스프레드가 한 번 더 돌아야 될 것 같은데 어 어디서 날리네 어 어디서 날리네 아 아 알게 더 representation 오오오오오오오오 위험했어 위험했어 어 여유없다 뒤적힌 못했네 이거 잘하면 스프레드 안에 끝낼 수도 있지 않았나 갈 뻔 없다 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너무 많이 나오네 오고고고고고 아 뭐 있나 아이틈은 없는거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카 오에빈 카우스 벨로메 투구 15% 5% 21%에 D014 5에 40, 966에 D010 47성이네. 아 근데 생각보다 약하다. 그치. 이게 유니온 링크 차이가.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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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